그냥 그래야 이제 안 상하겠지? 뜨거워? 뜨끈뜨끈해. 열기가 후끈후끈해. 금방 식지는 않을 거예요. 식겠는데요, 고기? 이 정도 기간이면. 기름 뭐 이런 거 쫙 빠졌겠다, 진짜. 그렇게 많이 봤을 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모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. 우리가 특별한 걸 보는구나. 진짜 특별한 걸 보는구나. 투게더, 투게더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비베, 비베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기샤몽. 기샤몽. 와우. 기샤몽. 와우. 기샤몽. 와우와우. 와우와. 와우와우. 웰던. 배고. 기가 막힌다. 냄새가 유키하니 너무 좋은데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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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보니까 굉장히 배고파졌어. 이건 정말 비주얼이 되게 먹음직스럽다. 고구마랑 타로랑 이런 거 먼저 꺼내고 이제 그런 다음. 고기가 그냥 쑥쑥 갈라지는 거 봐, 지금. 봤어요? 와우. 저거 봐, 완전히 젤라틴이야, 젤라틴. 이거 봐, 형. 꼬물꼬물하지? 그냥 갈라진다. 이거 봐. 진짜 연해졌네요. 고구려하니까. 거의 겉에가 젤라틴 수준이야. 그러니까. 완전 기름이 쫙 빠졌겠다. 진짜 이거 건강식. 건강식이야, 건강식. 두께다, 두께다. 고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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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으면 안 되고. 아, 이거 음식 놓는 거야. 음식. 나 여기 아닌 줄 알았어. 고구려. 그래요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. 신랑 신부 하객이네, 우리가. 우리가 하객이 됐어. 이따 방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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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이 찢어지는 거 봐. 이거야, 이거? 이거야? 이야, 고기가. 쪽쪽 튀겨져. 대박이다. 소고기 같아, 소고기. 하니도. 하니도. 야, 병만아. 네? 이거 고기에서 참치 맛이 나냐, 안? 소금반이 하나도 없는데도 고기 진짜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. 특이하다. 잡내가 있을 만한데 어떻게 피 안 빼서. 바나나 잎에 찌면 혹시 냄새가 좀 잡히나? 그러니까요. 희한하네. 희한하네. 희한하네.